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 벌써 상하가 진입이 됐습니다. 차동환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NH 농협 리츠 운용에서 부동산 재간접 공모로 내놓은 상품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금중위원회에서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상장된 종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스퀘어, 강남 N타워, 삼성 물산의 서초사옥, 삼성 SDS 타워 총 4개를 포트폴리오로 해서 운영이 된 오피스 수익 증권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금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일반 공무도 317대 1로 해서 굉장히 흥행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해서 5%대에 배당을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제 간접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딱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사실 좀 이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제약인데요. 오늘 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현재 4%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윗꼴이 길게 달고 양봉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경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모나로 이제 좀 약간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2018년도 이제 재무 구조 흐름에 있어서 이제 감사의견 이제 한정을 받아서 이제 사실상 거래 정지가 됐었고 이제 전일 어느 정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정 의견을 받아서 이제 금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 흐름입니다. 현재 이제 환기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인데 사실상 이제 뭐 관리 종목이나 뭐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경남 제약은 여기서 이제 예외로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 재개 자체가 오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또 내년 3월에 바로 상장 폐지 실제 심사를 받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단타 식으로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 이제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된 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단타성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부분 이제 뭐 시가부터 이제 마이너스 3%로 단타를 잡고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식의 매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미 이제 굉장히 뭐 시가 15,000원부터 시작해서 고가 18%까지 올렸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윗고리를 타고 지금 은봉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사실상 시가 15,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흐름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리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지 라인 12,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12,000원이 이탈한다면 9,000원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비중을 절대 많이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제 단타성으로 우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데이 트레이닝이 아닌 이제 며칠을 두고 차익 실현을 원하시면은 이제 금일 종가가 이제 시가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고 시가가 지켜지는지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타성으로도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뭐 1봉이나 2봉은 의미가 없고 이제 뭐 3분봉, 5분봉, 30분봉 식으로 분봉 형태의 이제 단타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역시도 이제 시가 기준 15,000원이 회복되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역시도 이제 시가 기준 15,000원